오늘 당직부관이 저혜전보관에 뭘 확인한다고 그랬나? 청소구역 검사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몰라? 알고 싶습니다. 근데 왜? 독창 알아라! 독창하게 통과하셨습니다. 청소구역이 어디야? 세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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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목소리가 안 나와? 한 목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청소구역이 어디야? 세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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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민정입니다. 경영정입니다. 갱투소 csak 시작 서민경이네 анс 죄송합니다! 와장 없었잖아! 와장 없었잖아! 최악입니다! 청소를 했다고 했는데 바닥에 물기는 왜 있지? 네 눈으로 봐. 물기 있어? 없어? 물기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런 거 다 가면 돼? 야 빨리 서! 저걸 엎드려! 어! 동료 아빠랑 일어서! 엎드려! 가자! 여러분들 청소를 했다는데 청소 상태가 있다고요? 두껍다! 두껍다! 이게 구조회장 눈에 보이는데 생각만 해도 눈에 안 보이나? 보입니다! 나가서 어딜이야? 나가서 어딜겠습니다! 여러분들 청소 시간 얼마나 되나? 30분 동안 청소 있다가 관계 못하나? 아닙니다! 하나의 청소를 두레에 똑바로 하자! 하나! 이사장님! 일! 굿바로 하자! 하나! 소소해! 둘! 굿바로 하자! 일어서! 누가 움직이라고 그랬어? 누가 움직이라고 그랬어? 죄송합니다! 엎드려! 악! 엎드려! 악! 일어서라 그랬지 움직이라고 그랬어? 아닙니다! 다음번에 또 이렇게 하면 체력 단련으로는 끝이 안 날 거야! 알았어! 알겠습니다! 창업 안에 들어가서 대기해! 이름만의 이롭습니다! 들어가! 도와주세요! 어쩜 그렇게 점어를 혹독하게 하시는지 미비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 받고 그걸로 저희 생활관장이 혼나고 하니까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알 수 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저게 잘한다는 건 다른 장면을 아니다 그 부분에 성실이 있습니다 왜 이런지 다cka